오늘의 elixir 총은 내야지 브룸 딱 보고 one two 1,2,2 자신게 내야지 자신게 여는 조금 가볍게 다신게 주면 완전 때려 봐 완전 때려 맞춰야지 그래 대주잖아 상대가 힘껏 너무 약하다 네가 손 내야지 1,2 그렇지 1,2 자신게 내봐 자신게 안 내면 네가 아프다 또 더 자신 있게 더 자신 있게 원투 원투 치고 들어 가야지 원투 원투 치고 들어가봐 그렇지 더 자신 있게 더 자신 있게 더 더 더 더 손 내야지 손을 내야지 또 더 자신 있게 더 자신 있게 더 자신 있게 오른손으로 오면 상대가 오면 카운터 삼주야 손 내라 더 더 더 더 또 너가 손 내야 연을 좀 마줘 때리 말고 또 또 네가 공개해 봐 또 공개해 네가 때려 때려 또 계속 때려 힘껏 그래 또 그렇지 좋아 또 때려 자신 있게 그렇지 또 자신 있게 자신 자신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